아구 인지 귀여워 아구아구 우리 강아지 왜 앉아요 엄마가 재워졌는데 왜 다시 깼나요 엄마는 할 일이 많은데 왜 다시 깼나요 오빠야가 깨웠나요 그럼 오빠야가 재워야지 엄마는 아까 할 일 끝났어요 왜 일어났나요 열심히 재웠는데 왜 일어났나요 엄마 육아퇴 아니지 엄마 육아퇴근 아니었나요 엄마 육아퇴근 시켜줘요 알았어요 채워줄께요 엄마 엄마 조금만쭙께 아! 흐흐흐 흐이이이이이이이이